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서울지역 합격자입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세 번째였고, 올해는 일병행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영문학과를 나왔고, 영문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모고 강의, 원서 강의, 그리고 기출분석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제 일학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3인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고사랑 기출을 풀면서 답안 근거를 같이 찾고, 또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만점 답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수아 교수님의 모고 강의를 수강하면서는, 리라이팅도 진행을 하였고, 또 교수님의 모범 답안을 많이 참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점을 받지 않고 온전한 답안을 쓸 수 있을지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도 저는 기출, 그리고 원서, 그리고 모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원서 같은 경우에는 AP나 체포, 그리고 카니의 신텍스 등의 원서를 꼼꼼하게 정독을 하였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원서를 정독을 함으로써, 영어학에서도 많은 감점을 받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작년 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원서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달아서, 올해는 원서를 좀 더 꼼꼼하게 읽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진호 선생님의 모고 수업에서 다룬 개념이, 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시원 교수님의 모고를 수강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모고가 어렵냐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번 시험에 좀 더 저는 영교론이 특히 쉽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고반을 수강하면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키워드를 넣어서 쓰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도 내용을 바로바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교론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과는 다르게 저는 원서를 다 읽지는 않았고, 발췌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 등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글로서리 위주로 공부해서,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드체 되어 있는 키턴이나 키워드 위주로 머릿속에 다 넣고 시험장에 가자고 했고, 원서는 주로 본 게 TVP, PELT, 그리고 PLLT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의 모의고사 반을 2년 동안 수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개념 강의도 교수님들한테 배웠더라면 제가 좀 더 수험 기간을 줄이고, 좀 더 일찍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굉장히 여러 번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라이팅 세미나랑 개별 채점이었어요. 특히 라이팅 세미나는 모의고사가 진행되지 않는 요일에 교수님들이 다른 수강생분들의 잘된 답안, 그리고 좀 부족한 답안 등을 보여주심으로써, 좀 더 완벽한 답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하여 계속 매주 노티싱 더 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평일에 좀 더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항상 보충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보면서 기출하고 원서랑도 연결시키는 공부를 하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습을 하였어요. 맞은 문제라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아는 개념도 짚고 넘어가고, 몰랐던 것들은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에는 12월부터 최시원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2차 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터디 그룹을 짜주셔서 다른 서울 지원자 선생님들 두 분과 함께 총 3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지 않는 날에는 선생님들이랑 따로 스터디 룸을 구해서 수업 실현 한 세트, 그리고 면접 한 세트를 완성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고, 또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부족한 점을 좀 더 채우고자 하였고, 스터디나 학원에 오지 않는 날에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다른 개념, 시중에 있는 개념 교재나 최시원 쌤의 교재를 이용하여 개념 공부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올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로 작년 시험에서의 페인을 분석했던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1차 점수가 경기랑 서울 사이에 있어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때 좀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를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바로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뒤로 갈수록 부족해짐에 따라서 아는 문제도 다 못 풀었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황을 하여서 문제에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풀고 아는 문제는 반드시 쓰고 나오자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점수를 기준 또는 목표로 세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 저와 비교하여 목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운 목표는 최대한 빨리 풀고 시간이 남으며 헷갈렸던 문제를 풀어서 좀 더 점수를 얻자라는 것을 세웠고 그 결과 B형을 풀 때는 20분을 남기고 1학 문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20분 동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1학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다 보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서 남은 시간에는 제가 가짓수를 제대로 썼는지를 점검하였고 또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제대로 골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형에서는 영어 교육론의 세일리언스 문제를 답안을 고쳐서 맞을 수가 있었고 B형에서도 영어 교육론의 동호랑 민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타입하고 스트레터지가 다른데 제가 그거를 헷갈려서 다른 타입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틀린 문제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올해 만약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올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아는 것만 풀어도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푼다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꼽고 싶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멘탈 싸움이라고 항상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인데요. 항상 매일 저녁에 공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서 혼잣말로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서울지 합격자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식으로 항상 이런 멘트를 되뇌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된 날 그리고 잘 되지 않은 날에도 항상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정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 또는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섰을 때 또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합격수기를 들려드리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형 인간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루틴 찾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 그리고 올빼미형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저는 오후나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무작정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늦게 일어나서 대신에 늦게까지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작정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공부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힘든 일이나 공부가 잘 안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공부를 멈추고 휴식시간을 갖거나 이제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도 이제 친한 친구랑 같이 밥을 먹거나 불꽃놀이를 보러 가거나 억새축제를 보러 가는 등 제 자신의 그런 마음도 계속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최상의 컨디션과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 세우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의 경우에는 올해 시험 전략을 바로 최대한 빠르게 풀기 그리고 아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고 오기를 전략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이 있으면 좀 더 부담감을 덜고 편안한 마음가짐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끼셨던 점들을 모두 복귀하시고 반영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